2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꿈을 하나 꿨는데 지금 시즌을 향한 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한국의 교회와 함께 일어나서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었어요. 그 꿈속에서 머리가 7개 달린 용과 싸우고 있었어요. 게시록에도 나오죠.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용이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사연서 51장에 보면 우리가 라합이랑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혼돈의 용이라고 말하잖아요. 라합은 그때 당시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는데 혼돈의 용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한국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이 용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더니 그 일곱 개의 머리 중에 하나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머리를 보고 막 싸우는데 두 번째 머리를 향해서 막 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잘렸던 첫 번째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망 없는 전쟁과 같이 보였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등장하시는 걸 즐겨하십니다. 2년 전 꿨던 꿈이 이제 진행되는데 계속 꿈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 교회랑 저만 막 기도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뭔가가 일어나더니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이 용을 대적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들이 각자 그 용을 향해서 함께 연합해서 다루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이 글로벌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기도를 다 같이 전 세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용이 전 세계에 뭔가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권세자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위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한국 교회들의 기도에 글로벌 교회들, 전 세계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용을 향해 싸우고 나아갈 때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등장했어요. 그의 손에는 금색, 금으로 된 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칼을 휘두르니 일곱 용의 일곱 개의 머리가 다 잘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건 한국 교회가 이 싸움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라는 이 편지들을 많이 보냈어요. 한국 교회가 지난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기도, 수많은 중보기도 이 기도 훈련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시간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약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용의 머리를 자르셨을 때 하나님이 창을 드사 그 용의 심장을 꿰뚫으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창으로 용의 심장을 다 끄집어내셨을 때 그 용의 몸으로부터 수십억 수억의 영혼의 추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꿈을 제가 중보하는 중보자와 나눴는데 중국 교회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중국 가운데 많은 영적 도회를 하고 기도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때 말씀하시길 중국 땅을 5년 전에 영적 도회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용 문화가 있잖아요. 용 문화의 심장과 같은 곳이 5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도시에 그게 중심 잡고 있다는 영적 도회를 하신 거예요. 5년 전에 그들에게 용의 심장, 용의 문화의 심장이 중국의 우한 도시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져갔잖아요. 하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용의 심장을 꿰뚫으사 오히려 글로벌 전염병이 아니라 글로벌한 부흥을 추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우리를 살 것입니다. 들판이 휘어졌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한국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들의 때가 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해 일어나시는 도다. 한국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에게 마하나임의 춤을 출 수 있게 가르치실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 하나, 이 땅에 있는 군대 하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문드라 머리를 들치어다. Lift up your heads, O ancient doors. 고대의 문드라 머리를 들치어다. For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리로다. Who is the king of glory?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The Lord strong and mighty in battle. 싸움에 능한 강한 왕이시라. The Lord's shama oath. 전쟁의 하나님이시라. The Lord of the angel armies is being mobilized. 천군 천사의 왕이시라. 그가 천군 천사를 모으고 계십니다. He is the king of glory.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He's rising up over Korea. 한국 땅 가운데 그 왕이 일어나십니다. Breaking off the clouds of darkness. 어둠의 구름들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He's crushing the oppressive stronghold in the north. 북 가운데에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계십니다. The God of peace is rising over the north land of Korea. 북한 가운데서도 평화의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The God of peace is rising and crushing Satan under his feet. 평화의 하나님이 일어나사 우리 발 아래 사탄의 역사를 파쇄하십니다. I will have one free victorious Korea. 나는 하나의 자유하고 승리한 한국을 가지리라 선포하십니다. A land of shalom. Shalom의 땅을 가지리라. A land free from chaos. 혼돈으로부터 자유한 땅. A land full of the blessings of heaven.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찬 땅. A land shining with the favor of God.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는 땅. A land of revival. 부흥의 땅. And a land of awakening. 각성, 깨어남의 땅. That awakens the destiny even of other nations. 다른 나라들의 부르심까지도 깨워주는 땅. For with the church in Korea.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내가 그 교회들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심장에 창을 꽂으리라. And I will cut off his heads. 그리고 용의 머리들을 자르리라. 한국의 교회들이요. 일어날지요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한 사람 한 교회보다 큰 싸움이란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한국의 상황 하나보다 더 큰 것이에요. The Lord says, I'm breaking you out of fear that's trying to shut you down.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너를 깨어나오게 하니라. And I'm releasing the sound of my voice. The sound of my trumpet over the land of Korea. 한국 땅에 나의 나팔소리, 나의 목소리를 선포하노라. 이제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채우라. 너의 손에 영적인 검을 쥐고 일어나라. 너의 싸움을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을 내가 보내고 있도다. 너는 이 락다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 말지요다. 너는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돌파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쓰라. 이 시간을 쓰라 하십니다. 한국이 이 셧다운, 락다운으로 한 굉장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돌파하는 첫 번째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겉옷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셜롬을 선포하노라. 그리고 돌파의 영을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잠시 방언으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들고 계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폭발할 것 같은 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한국 백성들의 입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언하고 성포함으로 길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두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의 힘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mam sein서를 이겨부.